이브는 엄마와 나긴 호울이 업적은 쇼라 포만 원 노 스테이 포커스 나고 어 원 이제 질문에 대답하면 된데 아까 전에 댓글창에 이제 컬러 리더는 누구시냐고 아 리더가 누구죠 저희 저희 팀 이제 리더는 이제 콜러네로 네 콜러네로 이고요 비즈니스 관계냐는 질문이 있는데 어찌 생각하세요? 어... 한마디 할게요 우린 친구입니다 갑자기 오는 모먼트 저희가 안무 딸 때 얼마나 걸리냐는 질문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 전에 한번 땄었는데 한 30분 만에 땄었고요 근데 틱톡 안무 같은 거는 한 20분 15분 정도면 따고요 요즘 하루 일과는 어떤지 지금은 거의 내일 어버이날이잖아요 그쵸? 오늘죠 오늘 오늘 맞아요 어버이날인데 지금 이런 걸 까먹을 정도로 내일 내일 아닌가요? 저는 그만큼 정신이 없었어요 부모님한테 일단 죄송하다는 말 한 가지 말까요? 죄송합니다 장난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심하게 친 장난 있나요? 저희끼리는 너무 많지 않아요? 내일이 장난이 있어요 저희 저희 이러고 해야 돼요 너무 괜히 물어서 이런 모습을 못 마시지 않아 근데 이게 오늘 저희입니다 여러분 넷이 각평 놀러왔냐고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추가 멤버를 받을 계획이 있나? 인데 이거는 저희끼리 확실히 항상 얘기를 했었죠? 네 없습니다 사랑과 우정이예요 사랑과 우정중이예요? 네 우정도 사랑 아닌가요? 그니까요 전 사랑 우정중에 사랑입니다 저도 사랑입니다 너죠? 저도 사랑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컬러를 사랑해주셨습니다 댓글에 또 나와주세요 약속해주세요 지금 당장인데 그건 저희가 약속할 수도 없고요 지금 저희 뒤에 계신 분들이 약속을 해주실 수 있는 거라서 오오오 다들 약속하셨어 그럼 저희가 다음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의 목표 컬러의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? 일단은 저희가 공지 글에도 쓰여 있듯이 넷이서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 있어요 다들 너무 힘들게 춤을 춰왔기 때문에 동생들이 코로나 터지면서 더 이상 설 무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조금 더 왕성하게 함으로써 밑에 친구들이 조금 더 큰 무대나 큰 상황에서 춤을 편안하게 즐겁게 출 수 있는 걸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런 쪽의 계획이 일단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적인 목표도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도 다 같이 얘기했던 건데 나중에 저희가 콘서트를 할 예정이에요 춤으로도 소통할 수 있고 무대에 서 있는 저희와 관객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가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꿈이죠 꿈 네 꿈입니다 육헌 씨는? 저희로 인해서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렇게 댄서로 계속 살아왔던 저희로서는 이런 경험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거든요 이렇게 뭐 라이브 방송을 한다든지 저희 밑에 세대 동생들 혹은 저희 학생들에게도 이제 그런 경험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희로 인해서 그래서 더 앞으로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슬슬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마지막 단체곡을 하고 이제 엔딩 할 것 같습니다 네 명이서 함께하는 단체곡이고요 오늘 라이브의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준비한 퍼포먼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? 네 명이서 저희로 인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